여기는 산항일주로 도로 통영 산항일주도로에서 척포 가는 길에 있는 뭐 포인트 지점입니다 이렇게 섬이 있고 배가 어선 물고기 잡으러 땡기고 아 이게 또 섬이 있고요 여기도 섬이 있고 아주 가까워요 육지하고 여기는 뭐 연락산 그런 작은 배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육지하고 연결해 주고 그래요 수돗물들이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 가까운 섬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낚시하러 더 많이들 오시면 되 이게 깻바위에서 낚시하고 뭐 주말되면 낚시꾼들이 많이 몰려 이쪽 통영 그 산양면 저 척척포 항 이쪽에 많이들 몰립니다 낚시객들이 많아요 이게 깻바위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이래 이래 딱 돼 있어요 올라 내려오게 돼 있고 예 안반성 많죠 여기서 깻바위 낚시도 많이 합니다 저는 낚시할 줄 몰라 가지고 뭐 그런 인내심도 없고 답답해요 낚시하는 거 보면 어떻게 낚시해 놓고 가만히 계시는가 싶어요 답답해서 저는 낚시 못해요 작은 어선이 지나가네요 잘 더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섬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아 아 이렇게 이사님 다 끝